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가여한 날 막아선에 난 갈 길이 넘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는 빈이 난 발걸음을 떼치만 가려한 날 제출간에 걷기도 있는데 새파랗게 거부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맨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동기람이지 모두가 멈췄다 눌렀쌤 다른 살대로 온 나도 문제가 안 돼 흐름한 색 나 푸른 색 사이상 좀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시험 속 초대기 내 머릿속에서 기워봐 눈대가 번지러 흐린 짓 눈물이 있어 저런 앞이 샘물을 보면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 때 못 잤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꽃 같아 끝에 눈 깨운 세상이 거니 신고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저녁들이 있나 바르게 번갈아 다녀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 흔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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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상 촉촉 제비지만 노란색 빛을 내는 최차 신호등이 내 머릿속에서 멍어냔 내 더 빠른지도 일인지도 모르겠어 내 저 눈앞이 샘물할 뿐요 나 부지부지 난 사람이 넌 부자 곁에 나무 돈든 삼색 조명 왈색 지위에 서있어 그노끼리 나무 흔댄새 풍댄새 사이상 촉촉 제비지만 노란색 빛을 내는 차장 초등이 내 머리 그 손에 찬 봐봐 경계이 반지던 내 입지는 모르겠어 조그라피 샘물할 뿐이야 나 나 나 스티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